천장 위에 옷걸이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뻐.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어떡해. 이거 뭐야? 어머, 선인장 봐, 오빠. 어떡해. 나 선인장 요즘 완전 좋아하거든. 어머, 너무 예쁘다. 어, 카페. 카페구나. 뭐 있나? 아이스커피 있다. 사쿠라. 히트토치. 오리갓도 오잘마스. 이게 여기서 아주 유명한 거예요. 벚꽃맛 아이스크림이 있나 봐요. 벚꽃맛이 뭐야? 맛있다, 근데. 응. 살짝 지근하니? 응, 살짝 체리향도 드시면서. 맛있어? 응, 응, 응. 아, 나 화장실 가고 싶어. 도망간 줄 알았어? 어, 멀다 멀어. 뭘 멀어? 화장실이 멀었어? 아니면 도망갈려다가 기기 못 찾아서. 화장실이 멀었어. 그렇게 한 거야. 짜잔! 짜잔! 어머, 우와. 예쁘다. 다혁신이 요즘 완전 좋아하거든. 되게. 너 이렇게 생긴다, 처음 봐, 와. 내가 좋아할 줄 알았어. 좋아한다. 이거 좋아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고 다니는데 유난히 선인장에 관심 많이 보이더라고요. 몰래 선물을 하고 싶었는데 딱 파는 데를 제가 찾아서 히터즈 선물을 한 거죠. 너무 좋아해 주니까 내가 국주의 마음을 잘 아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분 좋았어요. 와, 이거는 감동이 감동입니다. 저는 너무 리얼로 감동. 너무 고맙죠.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알롭게 하캐스터가